예수님, 방금 다행히 나는 들어가실래요? 아퀴스틱 끝 말 부르고 있어 잠시만 보기 말 부르고 있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을 혹시나 말 나눠 둘, 셋! 안녕하세요 원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나의 절대로 여러분 그라모가 아 onu 꺼내서 위치해 다시 너의 이름을 불러 보지마 왜 아라로야 이 영상은 어디 안 들어 한 달 정도 해줘요 한 달 정도면 까지 입구설이 끝났습니다 아직 본 공연을 하지 않았지만 본 공연보다 지금 더 불태워가지고 조명이 지금 한 4개가 저한테 지금 직선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4곡째부터 사실 숨이 가빠와서 산소가 없어지는 느낌 산소가 없는 건 뭐야? 이 우주를 탐험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왜지? 그러니 야행성, 소행성을 연주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더 공감을 잘할 수 있겠지 어허 오늘도 저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수정을 아무것도 안 봤는데 우리 멤버들 먼저 좀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허설 끝나고 밥을 우렁차게 먹고 공연 30분 전 여기에 스팸 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맞춰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자신은 있어요 엄청난 사운드, 트라우마와 기억 세탁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품이 너무 걸렸어 하품이 너무... 그렇게 지금 피곤하지 않거든요? 하품이 계속... 시작하면 이제는 무대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럼 위부드와 같이 이렇게 해야죠 트로트로 목을 틀어요 나 이제 찐쳤어요 땡봐!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좀 그만 위부드 차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곧 미남 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곧을 넘어서 곧 미남 유홍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곧을 넘어선 그냥 미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남이라고 한다고요? 네 할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으로서 하면... 아! 그냥 미남이라고 했나요? 잠시만 이거 좀 너무 서너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할인입니다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난 뭐 귀여움과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튜프라입니다 예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막내 키아 근데 막내지만 오늘 이 블랙 수트로 인해 약간 한층 더 성숙해진 키아입니다 와우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센터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와이골 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와이골 내 맘을 적신 넣어줘 지금도 지났을게 또 잠날 수는 안 떠내버렸어 온몸에 아시퍼럽게 더럽게 상처 넘어져받 돌아오는 기억이야 여행 가면 물개 마냥 맨날 물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키아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튜브에 심해 공포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검색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더 무섭게 만들어놨잖아요 소리가 더 무서워 트라우마 안 듣는 사람은 지옥에 있겠지? 트라우마 안 듣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귀여운 협박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네 키우기 귀여워 비하인드말 그거... 비하인트 있잖아요 약간 랩을 짜면서 뒤에 또 바로 기타 솔로가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싸움으로 터뜨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타 솔로 전에 제가 한 번 샤우틴을 해주는 거죠. 제가 녹음할 때 있었는데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가녀린 어린 아이가 무슨 극명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극명관 또 하면... 그거 낼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럼 잘했어. 형한테 찾아오지. 아, 내가 너 극명관 찾지. 사실 예전에 저희가 기억 속 황본의 책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기 전에 먼저 공연에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녹음을 하기가 전이었어가지고 사실 저의 어떤 마음대로 좀 부를 수 있었어요. 이제 최종본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클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요. 순간 AR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잠깐 CD 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빨리 드세요. 오늘 저희 합주실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원 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얘가 너희 harmful I've come 마지막 밤 Oh good bye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 V 샷5 만기한 기억이 끝이 났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위브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직 저희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도와주시고 계속 성공적으로 사고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싱글 앨범을 내서 위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대면을 해서 감동 2배, 3배, 아니 10배로 가져가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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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 오늘 어째.. 아 오늘 아니요 아 오늘